와 저기 저쪽에 봐봐 빙가 보이지? 저기 이게 이야 멋있다 여기서 유일하게 이 동네 스타성급이야 와 근데 너무 멋있다 승인이 데리고 왔구만 와 봐봐 빙어 화는 가져가 어 어 화는 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지? 여기 아니야? 어 또 파이팅 이제는 코빅을 할 수 있는 갓 이렇게 잡았다 이건 좀 더 편하게 잘 잡고 이렇게 주신 하나 오늘이 진짜 잘 먹었어요 오늘이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이 진짜 잘 먹어요 다 만석이네 풀리네 예약을 해서 이누수 맞게 여기 돼있으니까 아마 사서 먹은 애들한테 묶인사리에 앉아서 다 놨어요 거긴 마지막에 진료품인가? 내꺼까지 같이 찍었어? 왜 옮긴거야 갑자기? 너 산모님은 지금 이쪽에 놀아야 해 저쪽은 뭔데? 아래 내린사람 저기 있어 쭉행 아니니까 옮겼어 옮겼어 우리 아줌마도 모르고 저기들도 참석번호대로 앉았다고 한국 아줌마들 응 참석번호 얘기했다고 종료들 종료들 이쁘게 이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remover 아줌마 앟 Gate 벤트 베anse ㄲㄲㄲㄲ 집사 nik existence me marque 지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고마워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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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가 엄청 높은 위에도 불편한데 단종독에도 불편하네요 특별같은데 기업들 많았어요 소비ouring 소비공원 이에는 워싱턴 고맙습니다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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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빙가 보이지? 저 위에 저기는 완전 빙가야 와 저쪽이 몽불랑이잖아 왜? 몰라 돌아가나 보네 이야 멋있다 네 네 어딘가로 또 가나보지 아니 여기 샤머니가 종점이야 다시 돌아가나보지 이 버스가 이제 여기서 저기로 돌아갈 거 아니야 아 이용으로 음 길 없어 길 없어 가만 있어봐 아니 내가 지도볼라고 오른쪽으로 삥 돌아가거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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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래로 간다 안돼 아기 호란인데 뭐 왜 이렇게 올라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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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멈춰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안 내렸어 아니 그 떠들던 남자애 있지 걔는 캐리어 가지고 내렸어 어? 캐리어 가지고 내렸다고 아랫 아랫 저쪽 가면 돼 알프스의 아기세네 우리는 쭉 가면 돼 그리고 그리고 그랬네 내가 잘못했네 와나? 와나? 아닌 것 같은데? 길을 잘못 왔구나 콜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봐봐 이거 내려먹어도 되겠다 자기 이거 봤어? 내가 여기 호텔 좋은거라 했냐 안했냐 우리 지금 계속 4성급도 아니고 3성급 그러게는 여긴 4성급이야 여기서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4성급이야 3성급 4성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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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푸랑 뭐가 엄청 많네 다 떨어지면 24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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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라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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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필요한거 있으면 지금 사서 넣어놔야될거같은데 그럴까? 저기 뭐냐? 그거 아니야? 네 아니다 아닌데? 잠깐만 여기 여기 한마끼도 한번 돌아보자 뭐있나? 네 어? 갈등에 어떻게 안된거에요? 여행에 이 부동산을 미용실이야 필요한거 있으면 여기 슈퍼 살거야 안그러면 저쪽에 모노프렉스랑 있긴 하던데 좀 멀어 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일단 이거 뭐 이상한 감자같이 소세지 햄 술 엄청 많은데 바깥이랑 치즈가 나와있은거 아냐 좀 꼼꼼한 냄새들 있지 가격이 4개 몇개가? 그럼 보기 가야되나? 모노프렉스로 가야되나? 아니 근데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맥주랑 오늘 저녁엔 와인 할거야? 그래야되나? 와인은 먹었었는데 네네 아 저기 캐틀이 있었지 캐틀에 이런거 소세지 담가서 먹어도 돼 잠재뎃이 있었어 네 아니 근데 아빠 밑에 보니까 잠재뎃이 있었어 그래? 아니 네 아 뭔지 와인 샌떼 과일 내일 자기 산에 갈 때면 간식 같은 거 좀 사야 되지 않을까? 초콜릿 같은 거? 샌드위치 같은 거 미리 가게 가서 사야 되겠냐? 새 과정 가서 다시 함께 하는 설관 시작 슬라임 이 이유가 거기 올라가구나 나 까 봐 얼굴 쪽으로 갔대 아 정신중 갑질 이럴 때가 더 좋아한다면? 이럴 때가 더 좋아해요 안녕 여기지? 여기 아냐? 여기 아냐? 한글자막 by 한효정